안녕하십니까 2019년도 제1위 3월 3일날 시행을 했죠 전기공사기사 전기응용 및 공사재료 문제를 풀이를 함께 진행을 합시다 자 1번은 전동기 전원접속을 바꿔 역토크를 발생시켜 급정제시키는 방법 역토크 시계방향으로 전동기가 돌고 있을 때 역토크는 반시계로 도는거죠 급정제시키는 방법은 가장 역토크가 큰 역전제동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조명문제군요 지름이 40cm인 완전확산선 구형글로브 구형글로브 모든 방향의 광도가 균일하게 110 칸델라 광도가 균일하게 110의 칸델라예요 전구를 넣고 탁상 2m 높이에서 전등하였다 탁상면 위에 조두는 약 얼마가 되느냐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제 탁상면이 이렇게 있다 그런 뜻이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높이가 예를 들어서 R5가 몇 미터다? 2미터다 이 안에 이제 광원이 있지만 여기를 통과해서 나오는 광도가 여기에 조두로 결정하는 것이죠 자 이때 조두를 어떻게 하느냐 자 조두는 광도가 주일 때는 역자성의 법칙이 있어요 거리제곱의 반비란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글로브 내면의 반사율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렇게 반사가 된다 자 이 반사율이 얼마입니까? 반사율이 로라고 한다면 0.4가 돼요 그리고 반사하고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투과다 이 투과율이 얼마냐? 0.5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뭐가 들어갑니까? 글로브 효율이 들어가요 글로브 효율 이것을 어떻게 하죠? 1- 반사하고 0.6이 그 중에서 얼마가 나온다? 0.5가 나온다 그런 뜻이야 1에서 0.4를 빼고 그러면 0.6인데 0.6에 대한 또 0.5가 나온다 이게 글로브 효율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게 0.6분의 0.8이면 0.833이 되겠죠? 0.6분의 5니까 68이 48 368이니까 0.388 그래서 여기다 이걸 하나 이렇게 곱해 줘야 돼 왜냐하면 이 전체가 나오는 게 아니고 0.833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대입하면 얼마가 나와요? 이건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2인원 4 자 110 곱하기 0.833 자 이렇게 해서 1번이 되겠습니다